자, 윤크린의 킥인. 송소희, 송소희. 어, 부렸어요. 어, 부렸어요. 자, 이현이. 다 맞고. 송소희 걷어냅니다. 최여진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안전하게 걷어내는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있는 그라운드 안에 있는 선수들이 오늘 표정이 3호쯤 편안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시즌 마무리 됐잖아요. 해던 줘도 돼. 오케이.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죽어, 죽어, 죽어.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아, 조혜령. 조혜령, 조혜령. 잘 봤어요. 윤태진 바로 채나요. 윤태진. 자, 최여진에게 하지만 김보경 잘라냅니다. 우와, 지금 좋아, 지금 좋아. 해련, 생각보다 빨리 줘야 돼. 자, 윤태진의 킥인. 태진, 태진. 태진아 또 줘, 줘. 태진아 여기 줘. 주고받아도 돼, 주고받아. 어, 주고받아도 돼, 주고받아도 돼. 자, 일단 주명을 거쳐합니다. 다시 한 번, 태진. 주명. 움찔움찔하고요. 김보경. 아, 대담한 플레이. 아, 등지고. 예, 주명. 와, 등지는 거 보세요. 아,ברים. 와, 이건, 네. 네, 쿠라 썼어요. 쿠라 썼어요. 윤태진. 윤태진. 응. 윤태진. 와,윤태진. 와,윤태진. 아이, 유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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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태진! 아, 윤태진! 윤태진! 양발잡이! 양발잡이에요! 오른발을 내주고 왼발을 때렸어요! 야, 윤태진! 골 맛을 보나요? 윤태진! 역시 아나펜다의 세리머니! 윤태진! 자, 윤태진! 올스타전에 와서 행복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영민 감독! 변영민 감독! 정규 리그에 볼 수 없는 하란 미소를 내 선수가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웬일입니까? 양발팬퍼의 무서움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박수가 애매했는데도 아른발을 활용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낸 아나콘다 출신! 윤태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소원성찬 것 같은데요?